오늘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모셔가지고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의도의 진짜 청년 정치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경종 의원님 1989년생 30대이시죠. 네, 그렇죠. 사실 여의도에서는 40대, 심지어 50대 가까우신 분들도 청년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두 분은 남녀, 둘 다 30대 여성 그리고 남성 정치인으로서 활약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 조합으로 한번 뵙고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용혜인 의원님은 저희가 세 번째 오시다 보니까 인사는 좀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모경종 의원님이랑 방송은 처음 해봐요. 두 분 안행위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죠? 행안위에서. 행안위군요. 죄송합니다. 자리는 제일 멀어요. 옛날 사람. 그러니까요. 거의 끝에서 끝이어서. 저희가 그러면 오늘 또 이 조합으로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가지고는 대박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 의원님은 재선에 임기를 시작하시고 나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 사이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방송 요즘에 왜 안 보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워낙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새로운 의원님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 방송 섭외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시사인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22대 국회에서도 행안위에서 계속해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화이팅 해주시고요. 모경종 의원님은 저희 시사인 유튜브 구독자랑은 처음 인사하시니까 원샷으로 다시 한 번 자기소개와 출연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기? 여기 좀 덥죠. 여기 땀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저희가 더 시원하게 빨리 해보겠습니다. 절대 긴장해서 흘리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온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행정안전위 소속이고요. 1989년생인데 사실 법적인 나이나 생물학적 나이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항상 정치적인 나이, 생각하는 나이를 좀 젊게 하고 싶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항상 육하원칙을 명확하게 하겠다.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용혜인 의원님처럼 훌륭한 의정활동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시사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학창시절에 시사인 덕분에 많은 지식을 넓히고 많은 견문을 넓혔는데 아름다운 말씀이시네요. 너무너무 뜻깊은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호 시사인도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면 청년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사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정치권의 소위 말하는 밭이라고 하죠. 그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들이 진짜 실시간 방금 들어왔는데 찐명 모공종 민주 청년위원장 출마 예정이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실시간으로 도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옆에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시사인 단독으로 이렇게 터뜨려 드렸어야 되는데 밭이 먼저 돌아버렸네요. 찐명이라는 표현이 일단은 저는 스스로 좋지는 않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랑 거의 한몸이라는 건 부인하지는 절대 않지만 저를 찐명이라 부른 것도 자유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그 뒤에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청년위원장을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런 청년위원장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청년 정치를 민주당에서부터 해보고 싶다. 이런 각오로 결심을 했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거든요. 기왕 이렇게 댕기면 여기서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 최초 선언. 출마 선언. 출마 선언 여기서 하시는 것으로. 청년위원장에 출마하겠습니다. 속보 빨리. 지금 단독 속보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위원장은 그런데 어떤 일 하는 자리인가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이라는 단어부터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존에 했던 거를 그냥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흔히 나이로 잘려져 있는 청년들의 정책을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 활동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중앙당 조직이에요. 중앙당의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여성위원회 노동위원회 여러 위원회 중에 하나 청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장에 인천서촌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두 분의 청년정치 기대가 만땅이다라고 하는데요. 지역구 가까운 인천에서 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도 사실 당대표이시고 굉장히 빠른 나이에 당대표를 하신 거의 최연소급 아니십니까? 물론 비대위원장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계시지만 네. 실제로 최연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18년 이때부터 당대표도 해보고 했으니까 아마 상당히 젊은 나이이지 않을까 싶고 기본소득당이 또 워낙 청년 당원들이 많습니다. 70% 정도가 2, 30대여가지고 굉장히 젊은 정당이어서 또 열심히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포부를 들어봤으니까 이제는 좀 상세한 정치 현안 이야기로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OX 판넬을 앞에 저희가 준비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두 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소리도 함께 내주셔야 돼요. 팟캐스트에도 이게 음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후다다닥 정치 현안을 불면서 동시에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그거 해야 될 후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현안부터 쭉쭉 들어가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수심의에서 뒤집힌다. 하나 둘 셋 X 똑같으시네요.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명품백 입장 낸다. 하나 둘 셋 X 똑같으시네요. 여야 대표회담 성사된다. 하나 둘 셋 O 한동훈 최상병특검법 중재안 추진한다. 하나 둘 셋 X 드디어 갈렸습니다. 독도지우기는 괴담이다. 하나 둘 셋 X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된다. 하나 둘 셋 O 마약수사 외압 있었다. 하나 둘 셋 O 정말 두 분이 거의 오늘 주파수가 맞을 정도로 하나 빼고는 다 똑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디테일한 이야기들에 대한 말씀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수심에서 뒤집힌다에 있어서는 기대가 없으시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두 분 다 X를 들었는데요. 저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행안위에서 얼마 전에 경찰, 경찰에도 수심위가 있거든요. 경북경찰청에서의 수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최성경 사건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스럽다. 수심위라는 게 어떤 일종의 면피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현재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완서 검찰총장이 수심위를 조금은 면피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네. 면피용일 것이다 라는 건데요. 뭐 비슷한데요. 사실은 정말 여기에 의지가 있었다면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제스처들은 하지 않으면서 수심위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좀 자존심 세우기 정도인 것 같아서 좀 애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 어떤 맹종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확실히 보여서 본인의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거나 아니면 원칙을 지키려면 확실히 원칙을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이에서 본인의 어떤 자존심과 면피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애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침 두 분 앞에 또 검찰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금을 돌렸는데 자신 있으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수사를 명확하게 하면 될 텐데 사실상 어떤 비밀의 방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비밀의 방으로 보내버렸다. 본인의 책임을 유기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터진 일이라서 시간이 없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명품백 수수 문제가 보도 된 것만 해도 벌써 작년 10월 말에 보도가 됐던 거고 충분히 어떤 수사를 진행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순리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했겠죠. 예전 이렇게 그런 행동들을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임기 마지막에 몰리고 몰려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어떤 국민도 좀 진정성을 느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수심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나온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수심위에서 불기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사례도 있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그마저도 얼버무리지 않을까 이런 그 후에 있는 과정조차도 우리가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이 현실이 객단스럽기만 하네요.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가 될까요 한 번 상상을 해보자면 굉장히 애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본인은 할 만큼 했고 수심위의 어떤 결정을 존중한다 라는 걸로 그냥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어디에서나 착한 사람이고 싶은 그런 증후군 같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충성스러운 검찰 후배이고 싶고 국민에게는 욕을 먹고 싶지는 않고 그런 것에서 나온 장고 끝의 악수 아닌가 싶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을 모경정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에 한다고 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이야기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네요. 이것도 할 거면 진작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총선 앞두고라는 아주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에게도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지 않았던 언급과 사과와 입장을 이제 와서 한다라고 하면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고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 이제 이 영부인의 금품 수술을 두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드리고 있다라는 유체이탈식의 화법을 선보이기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적어도 사과라고 한다면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언급이 있었던 그 이준영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에 대한 어떤 사과의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에도 특별하게 달라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심지어 이 수심이 결정했다는 뉴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납득하기 어렵다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지켜보겠다가 굉장히 의미심당하게 들렸어요. 약간 좀 압박성의 멘트처럼 느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만 나오면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지시들까지 철저하게 보복하고 압력을 가한다라는 게 이 수심이 가는 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협박처럼 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리고 저는 기자회견 자체에 기자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질 것인가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더라도 정말 정제되고 필터링 엄청 해가지고 질문을 받을 것 같고 더더욱이나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추석 흔히 말하는 추석 밥상 위에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낸다기보다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보겠다. 이 정도의 언급은 되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그런 유체화 입탈 화법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용혜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kbs에서 단독으로 했던 이준현 기자회견인가요? 거기서도 뭔가 언급은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은 그런 찝찝한 여러 가지 모습을 윤석열 팀에 보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사과하는 법을 스스로 잃어버린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가 되지도 않고요. 입장을 내지는 않는다. 다만 언급은 될 것이다. 지금 수사심의위가 진행 중이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피해갈 거다. 아주 정치적인 문법을 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이 기자회견에 참석한다면 대통령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건 뭐가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대통령에게 궁금한 것이 저는 사실 이 명품백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지만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질문을 들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것을 공약을 했었고 야권의 특검법이 다 위헌적이다라고 공격하면서 거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안은 받을 의지가 있는지 그런 용의가 있는지 사실은 지금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다 이미 확인이 된 거고 국회 내에서도 여야를 막론할 것 없이 공감대가 어느 정도 꽤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오케이 하면 가는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제3자 추천 특검만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 이것을 좀 제가 기자분이라면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용의인 의원님이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오케이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결정권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다른 누군가 옆에 계신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V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V2도 아니고 V0. 이게 참 자주 섞인 농담을 해야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검사라면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했을 것인가 본인이 검사 시절에 영부인이 V2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수사를 하셨고 어떻게 처리를 했을 것인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왕거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석유 프로젝트. 첫 번째 국정브리핑 그제였죠?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 대해서 이번에 중간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꼬집어 보고 싶긴 하네요. 네. 지금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를 용의인 의원께서 해 주셨으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넘어가 보면 유일하게 두 분의 전망이 좀 달랐던 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추진한다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셨거든요. 지금 이제 모경종 의원님은 O 그리고 용의인 의원님은 X를 드셨는데 먼저 O를 드셨으니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일말의 희망일 수도 있겠어요. 당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선출되는지를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봐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름 정치적으로 이겨내고 당대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 정치 활동에 있어서도 지금은 본인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뭔가 이뤄내야 되고 실현을 시켜야 되는 시점에 있는 당대표로서 본인이 내뱉은 그 중재안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추진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감을 섞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말의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이야기하면서 생중계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최근에 쭉 언론의 어떤 보도와 여의도에서의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쭉 보면 한동훈 대표의 무능함이 그냥 전국적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 그리고 제보 공작 의혹도 포함하자. 사실 굉장히 좀 야당 의원이지만 야당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렵고 무리수처럼 보이는 그런 제안들도 야당에서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발의하겠다라고 대표 선거에서 약속했던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야당이 발의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결국에는 본인도 그렇게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제3자 특검 안에 대해서도 발의 공동 발의를 할 10명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 아주 대단한 용기도 아닌데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조차도 없는 정당인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서 발의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일말의 희망을 넘어서서 조금 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을 거라고 봐요. 흔히 말하는 약속 대련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된 게 이번 정치 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약속 대련의 일환으로 저는 찬동훈 대표가 추진하려는 액션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로 국민들의 여론을 무마하는 또는 여론을 조금 더 다독이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통과를 안 시키겠죠.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약속 대련이라는 식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야 대표가 이제 만난다라는 부분에서는 두 분 다 오를 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결국 차상병 특검법 아젠다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래서 제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분명히 그게 생중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당에서는 차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지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전향적인 자세 또는 뭔가의 아이템을 들고 오지 않, 카드를 들고 오지 않는다면 본인 스스로도 잃을 게 더 많은 해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지점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도 만나긴 만날 거다라고? 만나야죠. 그리고 만나려는 의지가 서로서로 있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비쳤다. 왜요? 본인들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생중계 등으로 인해서 저쪽에서 받기 어려워하는 느낌이 드니까 더 강하게 해서 이거 자체를 좀 연기를 해보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내부에서도 이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많은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파토는 아니고 연기 정도에 지금 약간 마음의 안도를 쉬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지금 연기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좀 몸 상태가 어떠신가요? 제가 직접 통화해본 적은 없는데 통화해보신 분이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온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누가 식사할 때 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개인마다 너무나 편차가 심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하게 증상이 오신 것 같아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안에 여야 대표 회담 일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컨디션인 건가요? 뭐 거기까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워낙 강하신 분이라서요. 그런데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긴 한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생방송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일정 부분 연기를 염두에 둔 택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용혜인 의원이 보시기에는 왜 생방송을 주장한다고 보세요? 그냥 정치적으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잘 없잖아요. 최근에 비대위원장을 하기는 했고 이제 막 대표가 된 것인데 실제로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무언가를 성사시켜야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생중계 같은 이야기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일이 진척되게 하고 여당의 어떤 정책 추진에 야당이랑 뭔가를 도모해보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뭐에 생중계 못하냐라고 무조건 일단 생중계를 지르고 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이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야 하는 그 역할이 이제 대표 여당 집권여당의 대표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무거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로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총극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오늘 슬그머니 또 생중계 주장은 접으셨던데 그것도 다 그런 맥락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게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 생중계를 하긴 해야 된다. 아무튼 굉장히 복합적인 메시지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생중계를 주장할 거라면 대표 간의 회담이 아니라 그냥 당 전체에 몇 명씩 나와서 토론회를 하는 게 맞죠. 여야 대표 간의 회담과 토론회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선후관계가 틀렸어요. 어떤 선후관계가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할지 형식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의제를 좁혀가고 그 지점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는 방향으로 가야지 결과물에 방점이 찍혀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점에서 선후관계가 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야 회담 자체는 성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최희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안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여야 대표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것이 한동훈 대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회담에서 무슨 논의가 되는 거랑 상관없이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게 야당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선명함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당 내부에서의 관계에서도 대통령과 좀 독자적인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자기가 직접 야당 대표랑 만나서 뭔가를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동훈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회담 자체는 반드시 성사가 될 거는 같은데 아무 내용 없이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책임이 없이 이 회담에 임하게 된다면 과연 그 결과가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한 결과 혹은 득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까 저는 좀 의문점은 남는 것 같습니다. 소수 의견을 하나 첨언을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로부터의 의심을 안 받고 싶어하는 것도 생중계를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심이요? 기본적으로 참여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당대표가 둘이서만 자리를 가졌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걱정하게 전전긍긍이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나 이런 이야기 별 이야기 안 했다. 물밑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생중계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자리에 어떤 신윤계 국회의원 누구를 배석시키면 되는 일 아닐까요 끝없이 용산을 의식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태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보여지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는 게 두 분의 비슷한 분석이신 것 같은데 근데 또 여당대표로서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면 야당대표를 다른 분들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대표는 만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보도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용혜인 대표도 사실 지금 야당 소수이긴 하지만 야당대표이신데 그쪽에서 전혀 연락이 안 왔나요 네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고 사실 제가 지난 총선 때도 민생회복지원금 가지고 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국민의힘에서 많이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정책토론을 하자라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방구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제1야당의 대표조차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만나오지 않고 정쟁을 해왔던 한동훈 대표가 과연 다른 야당의 대표들과 진지하게 무언가를 함께 도모하고 성과를 낼 그런 의지가 있을까 좀 의문스럽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이런 태도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예상됐던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좀 국민들께서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야당을 어떤 적대 세력 취급을 했었던 그런 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여야 간의 대표회담이라도 지난 총선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한동훈 대표가 소수정당의 대표를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으로 여야의 관계를 둘러싼 전국을 타개해감에 있어서 과연 민생개혁안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저는 그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1야당의 대표도 만나고 소수정당 야당들의 대표도 만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을 이준석 대표도 만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제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정당 의원들이든 대표든 만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가장 불편하게 여길 사람은 이준석 의원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보수정당 내에 가장 유력한 경쟁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그 정당의 내부 사정까지는 잘은 모르지만 워낙 야당들을 특히 진보정당들에 대해서 정말 적대 세력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 좀 괴를 같이 하는 개혁신당하고는 조금 다른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건 여러 가지 안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메모를 하시던데. 원래 마음에 안 들 때 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정치는 그런 것이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더 만나야 되는 거고요. 의견이 일치한다면 우리가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의견이 통하면 뭐 굳이 만나지 않아도 통하는 것처럼. 그런데 정치란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특히 국회에서의 정치란 여기 용혜인 의원님도 계시지만 소수정당이든 아니든 간에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더 미세하게 더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원을 한 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 표요? 그렇죠. 이 국회 내에서의 표 하나.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당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명 한 명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이라면 한 명 한 명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당이라는 것의 무게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더더욱 당이 크기에 상관없이 또는 본인의 정치의 유불리 또는 다름을 넘어서서 퍼포먼스 정치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만나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 안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랑 만나든 안 만나든 정책 토론을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는 할 의지가 있지만 저를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제발 이제 앞으로는 소수정당이다라는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본인들이 국민의힘이 자꾸 소수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굉장히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소수여당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더 적은 의석을 가진 소수정당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고려나 소통의 창구나 노력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좀 내로남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정당들과 소통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정무적 판단이지만 자신들이 소수정당이기 때문에 피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나서 그 이야기 직접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면 할 말은 많죠. 저도 만나주세요. 목용종 의원님과 만나고 그리고 용혜 의원님과 만나는 한동훈 대표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지금 굉장히 적대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대통령실에서 나온 입장도 독도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 계엄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괴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독도 지우기는 괴담이다 이렇게 하지만 두 분 다 x를 드셨어요. 어떤 맥락이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일단 그냥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이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는 늘 괴담 취급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오히려 야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적반하장식으로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 국민들의 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괴담 취급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독도 지우기와 관련돼서도 사실 이게 다 맥락들이 이어져 온 것 아닙니까 작년 8.15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권국절 논란과 친일 논란,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져 오고 있는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문제 제기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한다면 국민들 앞에 성실하게 해명해야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그냥 너무 손쉽게 괴담이다라고 취급해버리는 것이 나쁜 습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괴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한두 명의 그런 음모론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좀 책임있게 입장을 내놔야 되고 해명을 내놔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 어떤 의혹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시정해야 되는 것까지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책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괴담이라는 단어가 저는 어렸을 때 여고괴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괴담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비판, 합리적인 문제 제기 그 지점에 대해서 무조건 괴담으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권이 참 안타깝고요. 지금 이하 부정관이라고 하거든요. 배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도 없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또는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 정부가 도대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는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에 끼친 악영향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지금 안국역, 잠실역, 여러 가지 많은 곳의 광화문역, 독도 관련된 조형물이 철거가 됐어요. 철거가 됐다라고 하면서 궁색하게 오래됐으니까 바꾼다. 오래됐으니까 바꾼다라고 했다면 그 독도에 대해서 독도 조형물에 대해서 어떤 다음 액션이 있다라고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철거만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독도 관련된 내용 지우기만 바쁘고 그리고 군대에서 쓰는 정신교제에는 동해에 관련된 우리 동해에다가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요즘은 워낙 외국 동영상들, 동영상이나 뉴스를 많이 접하니까 거기에 시 오브 재팬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에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그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찾아내는데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그 지점에 대해서 한 발 물러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 편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결정에 이어서 사도광산 문제가 있었죠. 사도광산 등재 관련된 거기에서 일본은 충분히 사과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일본이 언제 충분히 사과를 했습니까? 대한민국 특히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충분한 사과입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만큼 되어버려서 남은 두 가지는 합쳐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안행행안이죠. 자꾸 안행이라고 하네요. 옛날 사람. 옛날에는 안행이라고 했었거든요. 마약수사 외압이 국회에 청문회가 있었었는데 두 분 다 의견이 같게 외압도 있었고 장관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 주시겠어요?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지. 김문수 후보죠. 장관 후보. 뭐 아무리 해도 그리고 인사청문회 부적격 결정을 내려도 분명히 강행할 겁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스타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스타일인데 인사청문회라는 것 자체도 그냥 한 번 이 악물고 버티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경찰청장 청문회도 직접 해봤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도 애초에 청문회를 대하는 무게감 자체가 없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말해도 나는 간다. 거기에다가 애초에 김문수 후보 자체는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됐던 분입니다. 이전에 계셨던 집에서도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전문 인사로 노동부 장관에 앉히는 거 보십시오. 강행 무조건 할 거라고 보고요. 크게 한 번 당할 겁니다. 크게 당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크게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좀 박수가 나올 지경이에요. 어떤 박수?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만 골라서 중요한 자리들에 앉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탄이 나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회에서 아무리 인사청문을 하고 인사검증을 해도 부적격하다고 의견 내면 뭐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 임명 강행해버리고 철회하지 않는데 좀 그런 점에서 절망적인 마음을 담아서 임명이 될 것 같다라고 들었던 거고요. 심지어 오늘 청문회에서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 그분이 내물죄면 나도 내물죄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법농단에 따른 국정농단에 따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정말 저도 2016년에 광장에 서 있던 한 사람으로서 참 분노스럽고요. 뭐 김문수 씨가 과거의 신념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도 광장의 어떤 극우투사로만 살겠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은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이제 공적인 어떤 직함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가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는다면 굉장히 부적절하고 제재돼야 하는 어떤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을 한다면 저는 그냥 촛불 민심 그리고 헌법의 어떤 정신에 반하는 국정운영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라고 사실상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마약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있었고 사실 계속 굴러가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도 제가 웬만하면 청문회 하면서 좀 점잖게 하고 품위를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를 크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고강효 관세청장이 위법이 아니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본인의 직원들과 또는 여러 가지 수사를 하던 백경정에게 접촉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관과 기관 간의 협조 또는 관계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기관과 수사기관 어떤 기관이든지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를 접촉 시도를 하고 뭔가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걸 넘어서서 지금의 정권은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용산에 분명히 외압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또는 제가 그랬어요. 용산에 외압이 없었다면 용산보다 더 강한 존재가 외압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나라의 독립성을 가져야 될 수사기관이 검찰을 비롯해서 경찰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용산보다 더 강한 존재라고 하면 누군가요 v0인가 봐요. 정확히 말하면 v0라기보다는 또 하필이면 그 멋쟁 해병이라는 카톡방 멤버가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종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뭔가를 파헤쳐야 되는데 아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참 저희의 어깨에 짐이 좀 무거운 것 같고요. 청문회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웃고 있었을 사람은 여러 명 중에 한 명은 검사 저희가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던 어떤 검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그 정말 필요한 조각이 숨겨져 있어요. 아직도. 끝까지 파헤쳐내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기대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마약수사 외압사건의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용산이고요. 두 번째가 세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찰인데요. 이제 용산은 용산에서의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조병로 경무관이 그 최모 경위를 통해서 그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었던 최모 경위를 통해서 이종호 씨를 통해서 경찰의 인사에 대한 어떤 개입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관의 직원들이 이 마약 반입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막혀버린 거잖아요.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반려해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마약 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이 압수수색 영장은 왜 나오지 않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서울청에서 이 잘 수사하고 있었던 영등포 수사팀에서 왜 서울청으로 이 사건을 이첩해 가려고 했느냐 심지어 이 시기가 최상병 사망사건의 수사 이첩 문제로 한창 뜨거웠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첩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관심이 가장 높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이첩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그리고 왜 조병루 경무관 그러니까 단순한 문의조차도 금지하고 있고 사건에 대한 청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징계로 가야 하는 조병루 경무관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어떤 수사 외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자 했던 백혜룡 경정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 좌천 인사가 진행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이고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또 동시에 이 마약 이게 한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마약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약 수사 사건이 사실 이 외압 이후에 멈춰 있는데요. 사실상 이에 대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국회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현안이 많아서 두 분과 이것저것 다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쪼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모경정 의원이 모셨으니까 저희 댓글창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비명계가 슬슬 기지개 켠다라고 하는 보도들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친명으로 분류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저를 친명계로 넣어주시는 건가요 아까 한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당 내에 비명계라고 스스로 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분들께서 모임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모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 모인 자리에서 또는 모인 단체 그룹 자체에서 얼마나 국민을 위하고 민주당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쪽 그룹 저쪽 그룹을 나누는 거에서 좀 넘어서서요. 그분들께서도 당을 위해서 당이 어떻게 더 한 몸으로 지금 이 무도한 윤석열 전국과 함께 맞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면 저런 걱정조차도 없고 오히려 그분들에겐 기회라고 봅니다.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전에 의원을 하시던 분께서도 그 모임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초일에 말씀하시는 거죠. 초일에 들어가셨는데 저는 초일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당을 위한 목소리가 그리고 당을 아끼는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그래도 시간 관계상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또 다음에 함께 모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먼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정부에서 21대 국회의 전반기를 보냈고 중간에 대선을 치르고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하는 데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저조차도 너무 당황스러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전 정부에서도 야당 의원이었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혹은 디테일한 거라도 뭔가를 지적하고 이것의 개선점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들을 하면 야당 의원이지만 그런 어떤 성과들을 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금 법안심사 한 번도 못하고 정말로 무엇을 얘기하든 다 일단 반박하려고만 하는 장관들, 국무위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구나, 아무것도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단디 붙잡고 국회의 역할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모경종 의원님이랑 제가 이제 22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행안위에 있는데 행안위에서도 제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실제로 개혁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우리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고 진짜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게 뭐 경제의 문제가 되었건 뭐가 됐건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집단이 또는 고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데 같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계신 분들부터가 흔히 말하는 훈련된 무능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 내에서 또는 당과 당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이고 그러려고 정치라는 걸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결과물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달려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기후가 아닙니다. 정말로 사법 시스템을 비롯해서 국정농단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겪어봤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기시감이 들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많은 분들이 권한을 빌려준 자리고 권한을 모아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아까 용혜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부터 먼저 각성된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자 노생에 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스스로 자주 섞인 말을 하시긴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그래도 국가가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국회의원이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나마 믿을 거는 국회의원 누구구나 어떤 당이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행한 일을 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파이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